안녕하세요 마파나루 입니다. 오늘은 제가 새로 만든 기체 아스트라엑스5 자니 FPV 버전 에 대한 첫번째 처녀 비행을 하는 날입니다. 네 저도 지금 약간 설레는데요. 요즘 제일 핫한 기체고 어떤 비행 성능을 보여줄지 되게 궁금하거든요. 그럼 제가 한번 오늘 처녀 비행을 통해서 아스트라엑스5의 자니 버전의 성능과 비행 느낌을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럼 한번 암행하고 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모터 소리가 전 부드럽네요. 네 모터 소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모터 소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부드럽습니다. 아이씨 용을 잘 못해 안정적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지금 PID는 전혀 안 건드리고, 레이트값만 조금 바꾼 상태에서 지금 비행을 하고 있는데, PID는 전혀 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비행을 아직 잘하는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, PID에 대해서 논한하면 조금... PID는 전혀 안 건드리고, PID는 전혀 안 건드리고, PID는 전혀 안 건드리고, PID는 전혀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. PID가 아웃 페이스에도 전혀 희릴림이 없고요. 4 5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 막무가내라 지금 카메라도 제가 폰젝터 미니에서 카메라를 바꿨는데 이 폰젝터 미니 카메라 성능이 괜찮네요 하늘색이 정말 이쁘게 나와요 시원, 스테이 택하니 샤오 하늘색이 라고 뜬 찬양 스타트 그리고 스테이팅 하늘색은를 라인으로 가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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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